대금표 정밀 분석 그래서 오늘 첫 주제는 유병호 공병호가 아니고 유병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라는 그런 방송을 먼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사원의 삭풍이 힘을 하치고 있다고 합니다 탈원전 감사 유병호 감사원 내의 악폐 시리즈를 앞으로 계속해서 감찰할 것이다 감사원 구성원들은 결코 놀라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이 개원한 이래로 최대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은 지난 7월 4일 확대 간부회의 직후부터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그동안 감사원 내의 여러 악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리즈로 해나갈 예정이니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병호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잘못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악폐로 규정하고 관련된 감사원 간부와 직원 오명에 대한 무더기 감찰을 지시한 바가 있다 이처럼 전 정권 봐주기 감사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앞으로도 시리즈처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감사원 간부들 가운데서는 내가 악폐로 찍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잔뜩 긴장하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감사했다가 좌천됐던 강골 간부다 이분입니다 좀 터프하게 생겼죠 또 유병호 사무총장은 학대 간부의 일을 마치고 향후 인사에서 감사 교육원 공간을 빌려서 국장과장이 재충전과 성찰을 하도록 할 것이고 성찰한 순서대로 감사 부서에 복귀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전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그냥 재훈련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께서 감사원 내부의 악폐 시리즈를 계속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악폐는 선거부정이죠 그 선거부정을 다루지 않는 모든 종류의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장담이나 공언이나 모든 약속은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헛소리 지금 대한민국 신문들을 보면 다 헛소리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그냥 사소하기 짝이 없는 소음만 계속 방출해가지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생각하는 힘을 마비시키는 거죠 대한민국의 최대의 악폐는 감사원이 다루어야 될 것은 선관위 직무 감사를 통해가지고 선관위 내부에 만연한 부정선거 세력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더 이상 선거부정이 치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병호가 아니라 유병호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공병호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오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그 다음 오늘 이렇게 신문을 딱 보니까 참 경찰이 안 채운 테러법용 케이블로 북송 어민들을 채웠고 누가 북송 어민에 묶었나 이런 이야기를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걸 사자성으로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낱낱이 색줄해가지고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지위계통을 소상히 밝혀서 대한민국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훈도 가버리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가버리고 강제 북송 핵심들 줄줄이 미국으로 출국하다 또 문정권 하에서 청와대 안보실이 북한 선박은 묻지도 말고 나포도 말라 이런 메뉴를 만들어서 하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단에 보니까 김정숙 그들 저급해도 품위께 딸 다혜 씨는 더더 못 참아 누가 품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여기 보니까 181표 차 박빙 당성 안상시장 재금표 결과 어땠을까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빚을 못 갚는 청년이자 절반까지 갚아주겠다 12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엊그제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여러분들 조상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위정감 부정행위 이 문제를 감사원이 좀 심도 있게 직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른 소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맨 뒤에 있는 선거 문제를 일단 한 번 정도 더 이러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